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미국 사람과 함께 오스월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는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구타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쭉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감이 싹 텄겠죠 견디다 못한 이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새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구타는 하지 않았어요 두들겨 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머리가 약아가지고는 어머니를 늘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그나마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빼앗아 가고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두 번째 또 이혼을 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마저도 세 번째 아버지마저도 아주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 자라다 보니까 이 오스왈드 학생은 남다른 어떤 공격적인 성향이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막 가구가 부서져 있고 서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엄마 아버지가 막 싸우고 부부 싸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있잖아요 건드리만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증오감에 불타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늘 친구와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움을 하니까 결국은 학교에서 정학을 당해 되어지고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퇴학을 다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았어요 이 직장 저 직장 옮겨다니는데 마침내 미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가 미국 해병대가 훈련이 세서 그렇지 대우는 괜찮거든요 생활할 만하거든요 직업군인이잖아요 생활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버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해병대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못한 거예요 동료와의 어떤 불화로 말미암아 불명의 제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이가 훌쩍 넘었습니다 서른이 되어서 어느 날 또 놀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랑에 빠진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잘 해야겠다 나는 지나간 이런 저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됩니까? 이미 마음의 쓴뿌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아름다운 결혼 생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했죠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날도 아주 대판 그냥 부부싸움을 아주 그냥 하게 되어졌는데 초안자루를 들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겨우 취직한 회사의 옥상에 올라가서 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2일을 치는데 1963년 11월 12일 시계바늘이 정호를 가르칠 때 그때 달라스의 다운타운에서 방아쇠가 당겨진 소리가 들립니다 탕! 하는 총선과 함께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조너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스월드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했어요 많은 상담학자, 범죄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뭐였냐면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저지른 역사적인 비극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뭐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비록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수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 그걸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우던데 다 한 번씩은 보죠, 다 경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뭔가 그 위에 뭘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지면서 자라면서 수많은 그 쓰라림, 실패, 좌절 뭐 이런 것들이 내면에 계속 쌓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뿌리내리게 되어진 거죠 쓴뿌리가 되어진 거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깊게 뿌리 내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오스월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아주 작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가요? 아니죠 주변까지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쓴뿌리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쓴뿌리고 또 하나는 이 되살아나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에서 발견되어지는 쓴뿌리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쓴뿌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를 일단 배우고 그 폐해가 얼마나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들어버린가를 일단 배우고 온란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영혼을 존먹는 주변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이 쓴뿌리 뿌리 뽑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뿌리 뽑아야 될 쓴뿌리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따라해보면 이것도 은혜가 있을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한 번 더 합시다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조올린 사사를 살피고 있어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 있잖아요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기억나십니까? 금요일날 말씀을 안 들었으면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금요일날 밤에 뭐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지금 집에서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면 되니까 딱 9시에 딱 모여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입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마는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입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입다의 활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기생이 낳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멸시천대 엄청났습니다 왕딱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서 멀리 변방에 겨우 그렇게 비리부터 사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서도 잡류가 몰려왔죠 비슷한 형편에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오야봉 노릇하면서 큰형님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요 입다를 그렇게 못 살게 해 가지고는 쫓아 냈는데 정작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자신들이 뭘 방법이 없어 무슨 대안이 없어 그래서 자신들이 쫓아 냈던 이 입다를 또 조직력도 있고 하니까 큰형님 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움을 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참네 정말 얼굴 뜨겁게 지금 요청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래도 동족이니까 내민족이니까 구원해요 건전해요 암몬과 싸워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해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항복해오는 건 거의 동시에 입다에게 나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1절마저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죠? 뭐랄까 이렇게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는 이거 듣던 건데 이거 뭐지? 사사기 8장이죠 8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이 12장입니다만 8장에 가보면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고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니구라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입니다 그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뇨라고 말했어요 하여튼 에브라임 사람이 이상해 뒷붙 치는 데는 아주 유명해 기도원 때도 그때도 왜 전제할 때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라고 억지를 부리더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싸움이 벌어질 때는 그냥 주지근지기 쫙 있다가 상황 보고 눈치 살피고 그렇게 딱 있다가 이제 이제 상황이 다 끝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옛날 버릇 나오는 거잖아요 해결되지 못한 이 쓴뿌리가 작동되어져서 옛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집화는 이스라엘에 꽤나 힘 꽤나 쓰는 집화였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갈려져서 남북 나눠질 때도 말이에요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을 퉁쳐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세력이 상당한 집화였어요 재력으로 보나 정치력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그런데 정작 전쟁이 나면 가만히 있어 나서질 않아 눈치만 열어 살살살살살 삽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막 공치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가만히 있고 몸사리고 딱 있다가 뭔가 영광받을 일이 있으면 딱 목을 내밀고 들이대고 막 공치사를 늘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도 성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런 자리는 내심 모른 척하면서 그냥 시침 뚝 떼고 있다가 뭔가 이름을 낼 만한 자리에나 막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다고 헌금생활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집화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 옛날 버릇이 반복되어져서 8장 때 했던 그 짓거리를 12장에 또다시 한다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히 이게요 보세요 기도원 때는요 시비를 걸면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정도였다면 오늘은 억지가 아니야 이건 적대감에 막 불태우며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기도원 때는 시비를 거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막 적대감을 가지고 너와 내 집을 완전 불살라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가 차죠 아니 입다가 뭘 잘못했다고 진짜 뭘 잘못해서 그러면 뭐 이해라도 되지만 아니 기껏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살려달라고 헬프미 헬프미 해가지고는 가서 암몬 족속에 의해가지고 지금 고통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줬더니 지금 와가지고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뭘 잘못했는데 입다가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입다가 하소연을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목숨을 시작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요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냐라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에브라임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원래 양채짓을 잘하는 에브라임 집하였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건 좀 뭔가 이상해 왜 그러냐? 쓴뿌리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쓴뿌리의 특징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답니다 무엇 때문에 더럽게 되냐? 쓴뿌리 그런데 이 쓴뿌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쓴뿌리가 뭐해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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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서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한글 성경에 나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구나 생겨났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확실해져요 그로우 오비인 거예요 자라난다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쓴뿌리가 도다 나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의 특징은 뭐냐? 그냥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이게 불뚝불뚝 일어나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 집화 속에 있었던 쓴뿌리가 자라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멀쩡한데 아무 이유가 없내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길로와서 사람들 입다 불사질러버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라나니까 혹이나 여러분 속에 자라나고 있는 중에 있는 이 쓴뿌리가 있나요? 오늘 우리는요 단순히 무슨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뭐 위로가 좀 필요하다 마음이 어렵다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상처 그래서 이게 막 뿌리 내려져가지고 쓴뿌리가 되어져서 뭐랄까?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이 농이 돼서 막 고름이 되어 있는 그런 쓴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문제에만 텁 걸리면 그 맛 터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언제나 그 문제에 걸리면 그 문제만 텁 걸리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고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에브라임 집화 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그 뭔가 쓴뿌리가 뭐냐? 그 실체가 뭐냐? 알고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야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 아주 시답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입다를 비롯해서 길라 사람들을 뭐라고 폄하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에브라임의 말이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길라 사람 길라 사람이란 말은 입다가 길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다를 비롯한 하여튼 그 길라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그냥 종로로 타던 주제에 너의 주제에 어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사노로 타고 민족을 구하고 뭐 지도자노로 타냐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길라 사람이 정말로 에브라임에게서 도망한 자가 맞냐 아니거든요 자 팩트체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민숙이 26장 29절에 보면 이 길라세 뿌리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문하세 자손 중 마길에서 낳은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시 등장하는 거예요 길라시 낳았고 길라시에서 낳은 자손은 길라 종족이라 자 그러면 소급에서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연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문하세 지파인 거죠 에브라임의 노예 이런 거 아니에요 종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왜 억지를 부리죠? 요즘 말로 말하면 왜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잘 보면 에브라임은요 지금 입다가 얄밉기는 하지만 입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입다가 속해서던 길라 길라 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뭘 까고 싶냐면 문하세를 까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에브라임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냐? 문하세와 에브라임 문하세가 장자였어요 맞이 에브라임이 차자의 동생이었어요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수환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병문안을 갔다가 두 아들로 하여금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오른손 밑에 오른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장자의 축복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오른손 밑에 장자였던 문하세가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해서 밀고 들어가고 또 왼손에는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아들을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아버지 밑에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말이에요 두 손을 X자로 해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X자로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 텐데 이게 자연스러운데 억지로 X자로 해가지고 머리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얘가 장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문하세도 자기 복을 받겠지만 둘째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에요 둘째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요 그 이후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에브라임 집화는 정말로 뭐랄까 이스라엘의 최고 집화라는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게 대단했죠 실제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가난에 입성을 할 때 말이에요 가난, 그 전쟁 치룰 때 민족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도 자기 집화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집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긍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쓰임을 받냐 입다에 앞서서 아까 누구예요? 기도원 기도원이 어떤 집화인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인이다 기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작고 별 볼일 없는 이 문화세 집화 그 문화세 집화 중에 뭐 나부랭이 하나가 나와서 쓰임을 받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일부러 전쟁이 안 나가줬어 본인들이 안 나가주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겨버려 승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또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기도원 집화 사사시대는 지나가고 또 이제 문화세 집화에 길라 사람 입다가 나와가지고 또 암몬 족속을 물리치네 그런데 입다가 누구예요? 기생의 아들 주제에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에브라임 집화의 이 쓴뿌리의 그 실체가 뭔지를 이제 아시겠어요? 결국 뭐예요? 아주 유치찬란한 자존심 남이 잘 되는 건 내가 못 봐줘 나보다 뭐 별것도 아닌 것이 쓰임 받는 거 그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건 내, 내, 내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이 가짜뉴스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유포시키고 그러면서 폄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대단한 명분이 있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막 대의명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 당연하지 그럴 만도 하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장을 뜯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 점검하고 점검해 보면 별 거 아니야 아주 유치해 그렇죠? 그러나 그 유치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자라난다 그 말인 거예요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동족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저 불살라버리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없도록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성령이여 나를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해결될 쓴뿌리가 뭐냐? 되살아나는 쓴뿌리예요 따라하십시다 되살아나는 쓴뿌리 되살아나는 쓴뿌리 한 번 더 되살아나는 쓴뿌리 되살아나는 쓴뿌리 여러분 해결되지 못하는 이 쓴뿌리로 막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가 대응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기도원 때와는 사뭇 달라요 사사기 8장 때와는 달라요 기도원이 에브라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달래잖아요 그 마음을 얼레 주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의 전쟁 끝에 했던 그것보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않냐 아닙니까?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최고다 더 열심히 했다 기분을 맞춰주고 지켜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따는 완전 달라 무서워 무서워 에브라임을 향해서 확 쓸어버리겠다고 나오는데 사자를 보십자 읽어볼게 기도원과는 완전 입장이 달라요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그러니까 힘을 결집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예요 잠자는 사자 코토를 뽑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같은 동족끼리 막 내전이 일어난 거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어졌어요 앞서 에브라임이 입다를 향해서 길라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막 조롱하고 폄하했었어요 도망자 주제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을 하는데 에브라임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건너가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길라 사람이 요단강의 나루테 딱 목숨 딱 지키고 섰다가는 색출해내는 거예요 색출해내는데 강을 건너는 사람 중에 쉿볼레라고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그 얘기를 돼 쉿볼레라고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레라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고클을 잡아서 요단강 나루텍에서 죽였더라 쉿볼레 발음 문제를 가지고 색출해낸 거예요 에브라임 집화 사람들 우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상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경상도 사람들에게 아주 무심결에 쌀을 얘기해라 보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이라고 얘기하죠 살 살 살 살 살 이제 의식을 하고 대답하면 쌀 됩니다 이게 강하게 발음 쌀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심결 얘기하면 살 깜짝 놀래요 저 경남 쪽에 가면 경제라고 얘기해보라 그러면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경제 경제 막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의이라고 해보라 그러면 국민의 국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음을 가지고 싹 따색출해내서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죽였느냐 하면 6절을 마저 읽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볼까요?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4만 2천 명 광야 시절에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시절에 에브라임 집화가 3만 2천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그걸 고려하면 이 정도의 숫자 4만 2천 정도라며 웬만한 장정은 다 죽인 거예요 다 싹 다 죽인 거예요 엄청난 사륙을 보면서 물론 에브라임이 참 얌체짓을 했죠 잘못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입다가 너무 지나치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입다가 사사이니까 우리가 조금 옹호해 주고 그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입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초국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절절했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더라도 오늘 본물로 보니까 너무 지나쳐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입다에 이런 잔인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학대받던 어린 시절 따돌림 당하던 어린 시절 그 쓴뿌리가 막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입다 얘기했냐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를 지를 거다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에 막 눈이 확 뒤집혀버려요 여러분 사실 입다가요 이 집을 지키려고 어떤 거 생각했어요? 이 집을 지키려고 온갖 서름과 수모를 다 겪어도 변방으로 물러나줬잖아요 그런 애지중지하게 지킨 우리 집안인데 우리 가문인데 지가 뭐라고 불사른다고 말해? 눈이 확 뒤집어져요 거기다가 에브라임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브라임의 도망자 주제라고 무시를 했어요 과거에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그 상처 그게 얼마나 컸으면 이게 막 되살아나는 거죠 여기 완전 꼭지가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만 2천 명 죽이는 거예요 되살아나는 이 쓴뿌리가 통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도 참 크나큰 문제입니다만 이 되살아나는 이 쓴뿌리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세해보십시다 언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되살아날까요? 과거에 어느 정도 해결됐던 이 쓴뿌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게 다시 다시 되살아나게 되어질까요? 물론 열받을 때죠 화가 나면 열받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쓴뿌리가 언제 되살아나는가? 힘이 생겼을 때입니다 아무 힘이 없을 때는 쓴뿌리도 그냥 깨갱하고 죽습니다 잠잠합니다 꼬리를 내립니다 그냥 그렇게 그쳐요 그런데 힘이 생기면 이 쓴뿌리가 올라와서 복수극이 되어지죠 사람을 죽입니다 입다도 보세요 천대받을 때 오히려 자기를 따르던 그 어떤 잡류들 비류들 그들과 함께 어려움에 찬 동족들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못댓게 했던 자기를 향해서 못댓게 했던 상처를 줬던 동족을 살리잖아요 암몬과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막 힘이 생기니까 지금은 권력이 붙자 통제 불륜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지파를 다 죽여버려 몰살 시켜버려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혐오했던 것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린 시절에 조금 놀림을 많이 당했는가 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린 시절에 한 동네에 살았던 유대인 형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면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지 않은 거죠 쓴뿌리가 그냥 있나요? 자리 잡으면 그냥 있나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라나는 거죠 이제 혐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아주 이를 뽀독뽀독 이를 가는 단계까지 착 자라게 돼요 그런데 이 쓴뿌리를 가진 이 히틀러가 힘을 가지게 되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600만 유대인 학살 참극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시다 지금 힘 있는 자리에 서 계시나요? 교회 안에도 어떤 부서의 부장이라든지 어떤 부서의 장을 맡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해에 직장에서 더 힘 있는 자리 출세하는 자리, 진급하는 자리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이 쓴뿌리 해결되지 않은 채 더 높은 자리에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앞서서 원래 중직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책임 있는 자리에서 올라서게 되어지면 그게 축복이 될까요? 저주가 되어질까요?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엇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 막 되살아나는 이 쓴뿌리 때문에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쓴뿌리를 정말 새해 1월 첫째 주니까 뽑아내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이미 골마 터져가지고 여러분 속에 막 지금 완전 고름이 막 흥근한 거 있잖아요 그거 성령께서 오늘 그냥 말끔히 씻어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의 주인공 이 에브라임, 이 지파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에브라임 자손은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언약을 안 지키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기이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사죠 우사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또 한편으로 이 되살아나는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킨 입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요 사실은 가난 지경의 중구 지역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지파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사실은 가난 주변에서 계속 가난 내부까지 힘을 뻗으려는 많은 이방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입다가 에브라임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백이 생기는 거죠 힘의 공백이 생기요 그래서 밀고 들어온 것이 뭐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족 속이 있습니다 불레셋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 입장에서 어떻게 되어지죠? 불레셋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사가 된 거죠 불레셋을 끌어들인 사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이 쓴뿌리 새해 첫 주일부터 말끔히 해결하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